얘들아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기 왔어 전학생 전학생 너 소개해줘 나 민주라고 와 이쁘다 박수 전학생은 정국이 뒤에 앉아서 수업하면 돼 와 이쁘다 얘들아 잘 챙겨줘 전학생 다시 공부해도 돼 형 영사 사랑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 은장 주체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요 좋아? 하다? 야 김남준 너 니 저리로 안가? 좋아. 미안해. 너 내일모레 시험 공부.. 시험인 거 알고 있어? 내일모레 시험이야? 응. 내가 이거 영어 가르쳐줘. 영어 잘해. 영어 잘해? 내가 좀 하거든. 이거 무슨 뜻이야? 클래시피케이션. 분류하기란 뜻이야. 분류하기? 응. 어때 이런 사람? 그리고 내가 이거.. 이거 내가 19년 동안 내가 썼던 안경인데 이게.. 4살인데? 내가 9살이야. 이게.. 끼면 엄청 집중 잘 되거든. 이걸.. 고마워. 근데 내가.. 너가 오는 순간 내가 이걸 껴도 내가 집중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. 이제부터 나한테 집중할게. 다시 공부에 집중해. 이게 진짜.. 내가 집중해. 공부에 집중 하나잖아. 들어가라. 다 들리고.. 설레는데? 춥다. 찍어라. breve. 나도 춥은 거 같구나. 나의 셔츠가 더 좋은 거야. 네. 셔츠 대신.. 자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아니 뭐로 할 건데 얘 다음 연결이 갑자기 들어올 거야 그게 왜 츤데레야 아니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먹으라 아 마지막으로 감기 걸리지 마라 감기는 네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영화 2도야 나랑 같이 옆에 앉아봐 나 진짜 시 좋아하는데 널 위해 읽어주고 싶은 시야 어떤 시인데 너가 꼭 경청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서 좀 들어줄게 자 읽을게 너에게 어울리는 시 제목을 드려줄게 껍데기는 가라 신통여 자 우리 다시 읽어볼게 꽃을 위한 서시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시방 짐승이에요? 짐승이야 나 존재해 흔들리는 가지 끝에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나는 친구들 될 것이다 얼굴을 갖는 나의 십어 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 분위기가 너무 처졌잖아 니가 전학생 지겨워 지겨워 아주 정상인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뭐야 이거 원래는 은지야 은지야 반장 내가 너 옆으로 가도 될까? 와봐 그댈 축하 그댈 축하 그댈 축하 그댈 축하 오늘 즐거웠다 그댈 축하 다 제3 추억의 공원 내 차례인가 잠시만 나 한마디만 하자 한마디만 하자 한마디만 하자 계속해 진화 진화 계속해 해? 응 이거 전학생 너 물어보고 싶어 내가 뭔지 알아? 글쎄 딸깍박이 나이스 떼었어 딸깍박이? 이건 참 특이하다 온바 응 그렇지 않아 제이하이 최고의 아이디 맞어 진이라고요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? 조치꾼? 절정 2,2,6,4 제이하이? 헉 공사 문워크? 빌레즈? 아니 그걸 진아 공만해 저를 와 진아 500만 600만 어? 어? 300만 어? 500만 200만 500만 아 약스러워 600만 어? 300만 어? 아 500만 200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성애에게 굉장히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발성법을 배워왔고 우와 고마워 한번 발려주세요 나도 처음 봐요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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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트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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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 느낌이야 여기 바로 그 뒤팜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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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핀의 춤이 다 돼 하핀의 춤이 다 돼 하핀의 춤이 다 돼 야 우리도 출 수 있지 윤지야! 어떻게 윤지야 윤지야! 윤지야! 흔들게 있으면 얘기하라 윤지야 윤지야 땀치! 땀치! 어 윤지야 롯밤에 졸업성 왔다 아 진짜 가자! 으아악 으아악 아 왜 그래 왜 그래 가자 가자 으아악 나무 낡은 키 맞지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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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재밌는 사랑이었어요 약간 레전드 뽑은 것 같은데요? 제가 볼 때는 아 저희 뭐 달려방탄 간만에 돌아왔는데 네네네 네 어우 3초만 나면 좀 나니까 다음부터 진짜 그냥 달리죠 막 10킬로스에 어땠나요? 여성이 생긴 기분은 어떤가요? 여성이 생긴 기분은 어때요?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영어색 역할을 맡았는데 근데 진짜 진짜 비주얼이 괜찮아요 저희 막내 이모랑 똑같이 막내 휴간에 막내 이모는 이렇게 생기셨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잘 어울려요 우산에서 미용실 하고 계십시오 네 네 저가 이렇게 생긴 머리 자랑을 좀 저기가 힘든 줄 알았네 오늘 화를 익힌 게 대단했는데 지민이 저거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MVP인가요? 지민이 형님? 오늘 MVP입니다 숨은 MVP에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오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을 끼얹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지민이 무대할 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좋아요 쇼욱 군대 많으신 게 네 어 재엽 씨는 오늘 오늘 화를 익힌 게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문학소년으로서 정말 뭔가 저는 할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선생님이 시도하시고 네 뭔가 문학선생님의 아들로서 문학소년을 좋아하는 학생의 역할을 받으니까 굉장히 남다르네요 뭔가 네 네 그 다음에 물도 뿌리고 병화드립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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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모자란 친구라고 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봤는데? 잘 안되는데 나머지 3명 멤버 어땠어요? 잘 해낸 것 같아요 많이들 반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영이 역할은 뭐였죠? 모범생이었는데 전혀 툴을 나갔습니다 전혀 툴을 나간 건데 어딜 간 거야? 우리 자 일단 살게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? 전 모범생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진이 형 진이 형 어땠어요 오늘? 저 오늘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오늘의 진짜 MVP 아닙니까? 또 언제 이렇게 웃어보겠습니까? 저는 뭔가 제 몸을 희생해서 남을 웃기는 거에 굉장히...